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철강공단이 위치한 포항시 남구 지역 주민들은 평소 악취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오래된 이 민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자회사 등 철강공단 7개 업체가 악취를 법적 호용치 이상으로 배출하다 포항시의 현장 적발됐습니다. 장성우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최근 석 달 만에 적발한 철강공단의 악취 배출 위반 업체 명단입니다. 포항제철소에 화학성분의 슬래그 진정제를 납품하는 업체와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수제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업체 등 모두 7곳입니다. 포스코 자회사와 포스코 협력사 등이 포함됐고 현재 개선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적발업체가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이례적으로 급증한 겁니다. 배출구나 또 공정상 이런 쪽에서 기존에 해놨던 방지시설이 약간 노후화되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악취 발생이 유발되는... 현행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포집한 악취 공기에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섞어야 냄새가 나지 않는지 이른바 희석 배수로 정해져 있는데 배출구는 1000배 이하, 부지 경계선은 20배 이하입니다. 이런 규제 법률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취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포항시는 별도의 악취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제철소를 포함한 철강공단 전체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기준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포항시의 대책이 공장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생활 악취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포항시의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철강공단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줄이고 나아가 포항의 대기지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태풍 비탁으로 큰 피해가 난 울진과 영덕에서는 응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 진입로가 끊겼던 고림마을은 응급 복구로 모두 해소됐지만 6개 음면 62가구는 아직까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 시설이 파손돼 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 울진 1,700여 명, 영덕 300여 명에 이르고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밀은 울진 137명, 영덕 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태풍 타파와 미탁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는 데 민관군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 부분에서 벼는 전체 면적이 14.3%인 892헥타르가 쓰러졌고, 과수는 18%의 면적인 225헥타르 낙과했으며, 채소는 17%인 30헥타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낙과 과수에 대해 전량 주스용으로 수매해 과수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피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13일까지 접수하며, 현장 확인과 피해 확정을 신속히 진행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2.3 지진은 2017년 포항 지진의 여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성검토TF는 부산대가 설치한 임시지진관측소 18개와 북영대와 서울대의 16개 자료를 모두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TF는 포항 지진에 따른 여진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규모 2.0 전후의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제 경주금령총 2차 재발굴 조사 성과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큰 높이 56cm의 말모양 토기와 함께 30여 점의 재사용 토기, 그리고 동물뼈 등이 수습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일제가 1924년에 한 번 조사를 마친 매장 주체부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1일을 열리는 회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연구 정지안을 심의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서 두 번째 연구 정지안은 원전이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